금요일 목상회 시간입니다. 바른 믿음은 선택을 넘어 선택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바른 믿음은 선택을 넘어 선택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목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때가 되어서 온 세상에 40일간 땅과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결국 세상에 가장 높은 곳보다 7미터 더 높이 물이 쌓였다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해서 거의 1년 56일의 시간 동안 물이 빠지고 현재 이런 지구의 모습이 될 때 그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지각변동 현상들이 생겼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경에 나오는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의 모습이 너무도 선명하게 그 사실을 증거하여 보여주고 있다. 분명히 이 자연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홍수 심판의 대격변으로 이 지구는 첫 창조의 시대보다 열악하게 되었을 것인데도 우리가 보기에 너무도 아름다운 삶의 터가 되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심판으로 인해 다시 시작된 이 지구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도대체 그 전 세상은 어땠을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 또한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함께 살아가게 될 천년왕국의 날이 참으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런 살아계신 역사가 모든 자연 만물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며 하나님을 알리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죠. 1장 20절 창세례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핑계치 못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모든 자연 만물 속에 보여 알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자연계시라고 그랬죠. 우리의 양심 또한 그 사실을 외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악한 마음에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심판으로 인한 결과도 외면하며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 마냥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자신들의 이해로 알고자 하는 그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크고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외치면서도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그 창조와 타락과 심판의 사건을 믿지 않으면서 사실상 진화를 믿고 살아가면서 그거를 교회 안에서 괜찮은 것처럼 떠들어대는 그런 거짓 선자들 유신 진화론자들이라고 그랬죠. 유신 진화론자들이 교회 안에 사는 짓을 보면 마치 에덴 동산에서 그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게 하는 질문을 던진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다 그런 사탄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처음부터 성경 말씀보다 진화라는 가설 자기의 이해를 더 믿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진심을 자꾸 의심하게 하는 기독교의 탈을 쓴 사탄의 역할 거짓 선지자의 불법을 저지르는데 특별히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똑같은 가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람의 이해, 사람이 가진 지식으로 알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개몽과 인본주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떠들어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가치관을 바탕으로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우리 어린이, 우리 아이들 교회 안에 젊은 층들의 믿음을 지금 송두리째 흔들리게 하고 뽑아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를 접하고 바르게 성경으로 해결을 하지 못한 교회 안에 젊은이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해 가면 나이가 먹을수록 당연히 성경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고 마치 그 사사시대 같이 각각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과 한통속이 되어져가는 걸 봅니다. 이게 바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저들이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유신론자들도 유신진화론자들도 그러면 하다못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지구에 유한한 한정된 물이 아니어도 충분히 물을 만들어서부터 심판하실 수 있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을 터인데 이 유신진화론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사실대로 믿고 어떤 거는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신진화론자들의 주장들이 거짓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불법을 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이해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어떤 그런 논리를 가지고 따진다고 해도 이 유신진화론자들을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민놀아 떠들면서도 그냥 자기의 이해속에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음의 근본인 성경을 향한 신뢰를 떨어뜨려서 결국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고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들을 거짓 선지자다, 단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분별하여 무엇보다 성경 말씀의 기초를 둔 건강한 믿음의 길을 지켜가야 됩니다. 대충 듣고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의 처음부터 마지막 게시록의 세안을 세 땅이 임하는 때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 모든 역사를 통해 과학적, 역사적인 이해가 바르게 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후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믿으면 되지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믿음에 대해 증거할 아무런 준비도 없다면 그것은 다르게 믿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생각대로 믿는 미신을 믿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얼핏 보면 세상의 미신을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일들이 교회당 안에서 자꾸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요. 그 기갈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세계 곳곳 모든 자연과 만물을 통해 실제적인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아라랍산 2100m, 산 위로 올라가서 2100m 부근에 가면 주먹만한 소금덩어리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바로 바다였던 곳이 윤기가 됐다는 튀어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거 페루 같은 데서도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또 더 높이 올라가서 4200m 근방에서는 백의 용암이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이 백의 용암이라는 건 뭐냐면 그 용암이 석고쳐 오를 때 물속으로 확 들어가 버리면 빠르게 냉각이 되면서 생기는 그런 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유리 성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합류하고 있는 그런 지질을 말하죠. 그러니까 아라랍산 4200m까지 홍수 심판이 벌어질 때 지각에 조산작용이 일어났을 건데 그때 급속하게 그 물에 잠긴 그런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거죠. 또한 아라랍산만이 아니라 대륙 가운데 있는 히말라야, 로키, 안데스, 알프스 산맥 이런 것들도 이 윤기 현상이 있었던 곳에서는 보면 산 꼭대기에서도 조개류, 해초류, 물고기 같은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아울러 산맥 여러 봉우리에서는 물에 의해 형성된 퇴적층들이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 지구의 대홍수, 화산폭발 등에 따른 대규모 지각, 융기, 침강이 일어나는 아주 대격변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들인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해 갈 때 지금처럼 상세계 6장, 7장, 8장 이런 걸 공부해 갈 때도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살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성경 공부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삶의 현실과 무관한 천국의 어떤 극락의 이야기, 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에덴 농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결국 생명의 길을 잃어버린 우리의 이 세상의 이야기, 살아있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내용들과 관련된 역사와 과학을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살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창조와 홍수 심판으로 인해 벌어진 자연적 현상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더 잘 살펴보는 것이 창세계를 바르게 공부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가는 방법이죠. 이런 사실이 있지 마시고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과 역사, 과학을 살펴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6장 5절부터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 말씀하시는 얘기가 나왔는데 창조 이후 1600년이 흐른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이미 다 잃어버린 그런 세대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들이 하는 것마다 항상 악해서 하나님이 인격적 돌이킴 하나님이 늘 그들을 말로 설득하시고 오게 하시는 그게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오히려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때 그때가 바로 그런 사회 분위기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가 되면 사실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죠. 노아의 때는 이제 심판을 120년도 남겨두지 않은 그런 종말 중에 종말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 시대에 참으로 최악 중에 악과 같은 그런 정말 최고의 고통이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떠났겠죠.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이 아니라 가인의 길, 자기 욕심대로 사는 그런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지금도 이 모슬람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공격받고 정말 무참하게 죽어가는 일들이 생기는 것과 똑같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요즘 세상에서 여러분들 주변을 볼 때 정말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체감하고 있습니까? 모슬람권 같은 데서는 실질적인 위협과 그런 가해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이런 때는 또 눈치 보고 안 해요. 전체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아예 그냥 그런 말을 할 수조차 없는 나는 예수를 믿고 믿는 것을 그대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참 어려운 삶을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주변에 눈치가 보이고 이상한 압력들이 다가오고 무엇보다 내 마음에서 너무도 심한 갈등이 있다는 것이 참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현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세, 종말의 시간표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시기가 노아의 시기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주의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완전히 하나님과 불통의 상태가 되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이 끊기고 불통이 될 때 심판은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가고 있습니다. 악해져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시당하고 자기 생각과 오른대로 자기 욕심대로 욕정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죠.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마치 노아의 날처럼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진심이 보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교인들조차 하나님의 진심은 알지도 못한 채 각자가 원하는 복받고 잘되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경우가 태발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조롱하고 안목의 정력, 육체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대인 거죠. 이런 심판을 재촉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시대가 이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우리의 시대보다 더 악했고 더 험악했던 노아 당시의 시대 오늘 우리 시대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았던 노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6장 9절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장 9절,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애녹도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전해주죠. 5장 23절, 애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24절, 애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길로 걷는 노아와 같은 애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노아나 애녹의 삶을 본받으려면 우리는 먼저 환경과 상황을 탓하고 다른 것을 원망하는 그런 태도부터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두움에 보내져 있는데 어둡고 깜깜하다고 그거 탓하고 원망하면 뭐가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 컴컴해지고 버겁고 어렵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좀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우리를 이런 상황과 환경, 어둠의 환경 속에 보내셨기에 그 속에서 하나님 노아처럼 애녹처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함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의 터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완전한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노아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어떤 상태에 있다 해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내 자신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거죠. 내가 처해 있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기억하며 부른받은 자, 열방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랍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그래서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노아처럼, 애녹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의 동행의 길에 더 축복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교회 안으로까지 지금 우리가 들어오긴 했는데 교회당을 다니고 있는데 내가 걷는 길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믿기에 그 길을 따르는 믿음의 길인지 아니면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한데도 그냥 교회 일과 모임에만 열심히 그런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좀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 없이 그저 형식이나 껍데기만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인격을 허락하시고 인격적 관계를 기뻐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틀에 얽매여서 그냥 종교의식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것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한 인격과 한 인격은 진심이 통하는 바른 관계가 될 때 그 관계 안에서 엄청난 능력과 역사 시너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잘 살고 믿지 않는 이들보다 편안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초대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다른 믿음의 길을 걷도록 구별하여 부르신 거죠. 이 길은 분명 생명의 길이지만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이기에 결코 쉽고 편한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명의 길로 초대된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런 목숨을 건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살피는 지금 창세기에 노아와 애농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과 야곱 모세와 여우수와 사무엘 다윗, 다니엘의 친구들 느헤미아, 에스라, 에스더 성경의 모든 이야기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저들은 그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었다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길을 따라 걸어간 거죠. 아무런 역사적 배경도 모르고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도 모르면서 성경을 읽으면 마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무슨 편애하고 택해서 인도해 주셨거나 지극정성을 바친 결과 하나님이 이들에게 닥친 그 상황과 환경을 이기게 해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최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동행하고자 하는 결단을 했던 사람들이고 믿음의 결단을 했던 사람들이고 또한 말씀의 길대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기대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그런 운명적인 인생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았기에 하나님이 성경에 남겨서 기록으로 남겨서 모든 인류에게 알게 하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여러분들도 이 창세기의 창조와 타락 심판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실한 이런 뜻을 알아서 노아나 애녹과 같이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굴하지 않고 생명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용기 있게 걷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혜름으로 추구합니다. 저런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부르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셨는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인간의 이해의 수준에 머물러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가 아닌 종교적인 엉뚱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거듭나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처해 살아가는 이 말세지말의 세상 속에서도 노아와 같이 왕같은 세상으로 굳건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있지 않고 이 달고 오묘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점점 더 심판을 향해 빨리 달려가게 될 터인데 이 세상 모두가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향해 달려간다고 해도 노아처럼 오직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의 가치를 향해 주를 향해 달려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택은 단지 선택한다는 말이 아니라 선택한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있지 않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